쟤 완전 잘생기지 않았냐? 진짜? 저런 애 여친이면 진짜 완전 존 얘겠다. 진짜 잘생겼어. 완전 잘생겼어. 감사합니다, 그치? 왜 안 먹었어? 너 안 와서. 너 생일은 언제야? 뭐? 친구 사이에 생일도 모르나 싶어서. 저 궁금한 것도 많다. 얼른 먹어. 괜히 생일 가르쳐줬다. 혹시나 기대하고 그런 거 절대 안 그래. 그럼 우영 선배한테도 말해주지 마. 뭘? 네 생일. 너무 맛있어.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너 우영선배랑 삼겹살 먹은 거면 더 취하네? 뭐? 그건 왜 얻어먹고 나랑은 더 취하냐고 아 그거야 집들이 오라고 했으니까 영화도 내가 보자 그랬잖아 저녁도 내가 먹자 그랬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